30대 MZ 세대들은 얼굴 피부가 아무리 아무리 건조해도 블랙헤드 있어요. 그래서 피지를 먹고 사는 모낭충들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 모낭충은 여드름을 일으키는 피부 기생충이잖아요. 너무 많으면 기어가는 듯이 간지러워요. 특히 코 주변, 피지가 좀 분비되는 곳에 모낭충이 소식하는데 이 모낭충은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피부 속으로 헤집고 돌아다녀서 나중에는 진피층까지 망가뜨려서 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코 주변에 블랙헤드를 제거하려고 팍팍 문지르시고 하면 또 연고를 엄청 바르시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가 딸기코처럼 빨간해져서 회복불가해 줄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셔도 이 피지를 제거하려고 연고를 처방하지는 않거든요.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 연고를 오랫동안 쓰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 면역이 무너지고요. 오랫동안 장기간 쓰게 되면 딱딱해지고요. 빨간해져서 오히려 더 망가뜨려요. 처음에 쓸 땐 좋죠. 처음에 쓸 때는 피지도 안 나오고 피부가 우유빛깔이에요. 근데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이 3개월 정도 후면 이미 중독이 다 돼버려요.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는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블랙헤드와 모낭충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전 알려드릴게요. 10ml 갈색 공병 소독된 갈색 공병에 케로시드 3ml, 불가리아 라벤더 3.5ml, 와이드 티트리 3.5ml를 브랜딩해서 10ml 만들어놓고 50번 흔들어요. 그리고 약산성 폼크렌즈로 세안하시고 블랙헤드가 여기 있잖아요. 이 주변 끝이 이렇게 코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안하고 닦아내지 말고 손에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중지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렇게 문질을 하나, 둘, 셋 그리고 코에, 코 주변에 블랙헤드가 많은 곳에 눈 감고 1분 정도 문질러요. 빡빡 문지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따가워요. 눈 뜨시면, 눈이 따가웠기 때문에 눈 뜨지 말고 문질러요. 1분 정도 좀 따가울 거예요. 그리고 1분 후에 미온수로 다시 헹궈내시면 끝. 그리고 물기 제거하시고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블랙헤드 제거 방법을 3일에 한 번 해주시는데요. 처음에는 3일 동안 매일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3일에 한 번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피지는 계속 분비되고 자꾸 산소와 결합되면서 이 피지가 산화되면서 까만하게 블랙헤드화 되거든요. 그때그때 나오는 피지를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바디 피부에 닭살을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닭살을 없애고 싶으시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빼밀지 않기. 그리고 바디크렌저나 비누 쓰지 않기. 때를 미면 피부에 자극이 되거든요. 여기하고 보통 허벅지 옆쪽에 팍팍 문주르면 이 닭살을 없애려고 문주리면 문주를수록 닭살이 더 심해져요. 피부는 건조하면요. 피부가 수분을 증발하지 않으려고 웅크려요. 이렇게 그래서 볼록볼록볼록해지잖아요. 우리 왜 무서운 영화 보면 어삭할 때 닭살 쫙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순식간에 내가 건조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극이 됐다고 생각하면 웅크로드면서 볼록볼록볼록 올라오면 닭살이 생기는데 이 닭살을 내가 자극을 주지 않고 때를 잃지 않고 계면화생질을 많이 바르지 않고 보습질을 충분히 오일을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서서히 피부가 뽀얀해져요. 근데 이 닭살이 때를 밀면 밀수록 딱지가 않고 피가 나고 또 딱지를 집어뜯으면 또 피가 나고 진물이 나는 걸 반복하거든요. 시큼시큼시큼하잖아요. 연고 바르시면 나중에는 여기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가 딱딱해지잖아요. 울퉁불퉁해지면서 그리고 염증 수치가 더 높아지고 붉어지고 그래요. 때를 밀거나 비누를 쓰시거나 바디크렌즈를 쓰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닭살 피부에 바르는 바디오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닭살 피부에 바르는 바디크림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닭살 피부에 바르는 바디오일 만들어 볼게요. 화면 커져서 좋죠? 잘 보이죠? 스윗알몬드 캐리어올 40ml 브랜딩 할 거고요. 아카다미아 30ml 칼렌즈라 30ml 브랜딩 할 거예요. 스윗알몬드 40ml 각질을 녹이는 캐리어올이죠. 하얀 각질을 녹여주는 캐리어올 40ml 브랜딩 합니다. 닭살 피부에 꼭 쓰셔야 되는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마카다미아예요. 건조한 피부에 많이 쓰는 캐리어올이죠. 3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30ml 30ml 브랜딩 있습니다. 칼렌즈라는 모세혈관을 순환을 시켜줘요. 피부가 뽀얀해지게 만드는 칼렌즈라 그리고 피부에 보이지 않은 염증을 억제해주는 칼렌즈라 캐리어올 30ml 브랜딩 합니다. 30ml 총 100ml 캐리어올 브랜딩 했습니다. 소독된 갈색공병이에요. 소독미디 해놨어요. 속드롭은 안 필요하더라고요. 속드롭은 그냥 버릴게요. 100ml 소독된 갈색공병 빛을 차단하는 갈색공병에 100ml 캐리오일을 먼저 따릅니다. 캐리오일을 공병에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애션셜 오일을 병에다 직접 브랜딩 할 거예요. 아까 보니까 남아있는 오일 한 방울이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여기 비커에 남아있는 건 방송 끝나면 제가 제 몸에 발라요. 아까워가지고 깨끗하게 따로 씁니다. 여기에 레몬글래스 애션셜 오일이에요. 레몬글래스 애션셜 오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각질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8방울 브랜딩 합니다. 1, 2, 3, 4, 5, 6, 7, 8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오래된 불필요한 각질은 밀어올려서 떨어뜨립니다. 불가리아 라벤더에요. 피부 보습과 피부 세포로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10방울 브랜딩 합니다. 10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카운말 로만이에요.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탄력을 주는 그리고 피부에 수분을 보유하게 해주는 카운말 로만 애션셜 오일 8방울 브랜딩 합니다. 8방울 나드 애션셜 오일이에요. 피부에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피부 면역을 회복시켜주는 나드 애션셜 오일 그리고 건조증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4방울 브랜딩 합니다. 많이 넣으면 너무 강해요. 향기가 나드 향기가 그래서 4방울만 넣었을 때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베이스노트여서 천천히 떨어져요. 한 방울만 더 더 더 그렇지 네 4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자 뚜껑을 닫고 꼭 50번 흔들어줘야 돼요. 50번 자 50번 흔들면 닭살 피부에 바르는 보습 오일 바디 오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얼굴에 둬서도 무지는 없어요. 얼굴부터 바디까지 손바닥 발바닥까지 다 바를 수 있습니다. 특히 표피가 얇은 MZ세대의 건조한 피부와 닭살 피부에 사용하는 바디 오일 만들어 봤고요. 이제 크림도 만들어 볼까요? 자 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션슈얼 오일을 브랜딩 할 수 있는 베이스 크림이에요. 이제 여러분 매직 크림 자 50g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독된 스파슐라로 이렇게 홈을 이렇게 십자 정도로 팠습니다. 이렇게 홈을 팠고요. 자 여기에 각질을 녹이는 스윗알몬드 캐리오일을 1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요정도 스포이드 보이실까요? 요정도 보이시죠? 색깔이 연해서 그쵸? 요정도 스포이드의 3번의 1 정도가 0.5 많게는 0.7ml 정도 나오니까 2번 정도 조금 더 따르고 한 번 더 1ml 정도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2스포이드 정도 1ml 정도 넣고요. 여기에 레몬글리스 에션슈얼 오일 4방울 브랜딩 합니다. 자 각질을 밀어올리고 닭살을 완화하는 레몬글리스 에션슈얼 오일 4방울 브랜딩 해요. 네 4방울 브랜딩 했습니다. 자 라벤더 네 불가리아 라벤더 에요. 불가리아 라벤더 5방울 브랜딩 합니다. 5방울 카우마일 로만 4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에 꼭 쓰는 카우마일 로만 에션슈얼 오일 입니다. 됐습니다. 4방울 그리고 나드 에션슈얼 오일 2방울만 브랜딩 하겠습니다. 2방울 이라도 효과적이에요. 자 히말라 이천구지 에서 계속 뿌리에 수출된 나드 에션슈얼 오일 입니다. 하나 둘 2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한번 섞어볼까요 천천히 이 베이스 크림과 이 오일들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천천히 섞어줍니다. 바닥에 오일이 깔릴 수 있잖아요. 그럼 유화가 잘 안되겠죠. 들어올리면서 섞어줄게요. 들어올리면서 혼합해줍니다. 이렇게 한 50번 이상 해주셔야 합니다. 이 아르메지 크림은 비건이고 천연이에요. 천연 계면활성제와 천연 보존줄 에션슈얼 오일을 사용했어요. 에션슈얼 오일을 잘 혼합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크림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미 유화되서 나온 크림에 에션슈얼과 캐리 오일을 넣어서 재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분리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두신 크림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양이 많지 않아서 사실 한 달 한 달 반이면 없어요. 다 바를 수 있어요. 네. 다 만들었고요. 닭살 피부에 쓰는 바디 크림 바디 오일 만들었습니다. 바디 오일은 저녁에 샤워하시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라서 물과 함께 피부에서 재유화하시고 크림은 아침에 묻어나지 않으니까 아침에 바디 크림으로 바르시되 샤워하지 않고 그냥 바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MZ세대 건조한 피부와 닭살 오일 크림 만들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려요.